야! 나 너 좋아! 야! 나 너 좋아! 잠시 대기! 야! 나 너 좋아! 둘이 커플인데 약간 우상이 근데? 석중이 형하고? 완전 커플이야! 형! 재석이 형은 좀 밟으라고 커플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광수랑 커플이야! 어디가? 야! 맞네! 맞네! 둘이!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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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나 너 좋아! 이거 소리 하지 마! 아 대신! 예! 보고 싶다! 아 복수 진짜 웃겼다. 뭐야 오늘 감독이! 아 우리 집에서 본다고 했잖아! 아 이거 뭐 어쩌수! 커플이 안 됐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좋은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. 뭡니까? 두 커플씩 짝을 이뤄서 대결을 하는데요. 커플이 못 대신 지석진 씨는 그... 고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들고 있네! sa uma effetti에서 하핫핫 believers 하루가 볼보이! 빨라에 핸나에 많이 몸리네. 아니 좀 잔인한데? 왜 네가 볼보이 하라 System 뭐 쉽게 얘기해?! 에XQ 에 자유 진짜 아니 집에서 런닝맨 하러 나간 줄 아는데 뭘 말해 온 거 아니야? 런닝맨 하러 가세요. 아 정말. 무조건 내 뒤에 있어서 무조건 내 하는 거. 안다시구 수신다. 어떻게 해요. 자 끝으로 가세요 끝으로. 끝으로 가세요. 자 여자분을 잘 보호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. 알았지? 나는 보호하라고. 거기는 누가 여자입니까? 아 그래요? 청순한 스타일. 청순한 스타일. 그러나 멋을 아는 여자. 매력있다. 청순한 스타일. 저 뛰어갖고 잡아야 되지. 뛰어갖고 잡는 겁니다. 사장꾸라인 씨. 당장 그냥 부딪칠게 내가. 몸으로 부딪칠게니까. 진짜 같은 거 알죠? 나는 몸으로 부딪칠게니까. 니가 공을 잡아. 나는 그냥 몸으로 부딪칠게. 간다. 진짜 사나 야야야야야! 야야야야야! 야야야야! 야야야! 뭐하는 거야! 야! 연희야! 내 뒤를 들으니까! 연희야 내 뒤를 들으니까!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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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재발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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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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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 가 가 가 가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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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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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씨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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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기 왜 저래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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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사기 뭐야 아니야 미안 다행이야 다행이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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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있어 왜 있어 왜 있어 야 막아야 돼. 야 막아야 돼. 아 제가 말 때문에 드렸는데. 이제 이렇게 우세석 씨하고 이걸로.